아, 소영로 옮기면 얼마나 한 거야? 어디 놔두셨을까? 쥐새끼 한 마리가 뭘 그렇게 찾으시나? 아니, 그... 쥐새끼라뇨. 쥐새끼가 아니면 뭐, 박쥐야? 여기 붙었다, 저기 붙었다? 누가 시켰어? 아니에요. 그럼 고대표 불러서 얘기해 보자. 뭘 하고 있었는지 같이 물어보는 게 좋겠지? 아닙니다, 전무님. 이거 안 넣어? 그럼 뭔데? 스파이지 씨 아니면 이게 뭐야? 그... 그게요, 저... 제가 고대표님 좋아합니다. 뭐, 뭐라고? 그러면 안 되는데...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다가 제가 돌아버렸습니다. 무슨 개소리야? 네, 개소리 맞습니다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저... 사실입니다. 아니, 그렇다고 제가 뭐 대표님이랑 뭐 어떻게 보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저... 전 그냥 이 감정 들키지 않고 오래오래 대표님 곁에서 그림자같이 모시는 모래식의 이성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럼... 아, 나 피원트 같은 새끼. 미친 놈 아냐, 진짜? 유전무는 이 장식이 형이랑 급이 달라. 한 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갈 것 같아. 아, 전화. 다 맞으면 그러니까 nied 네 맥 uncontrolllem 감사합니다.